안녕하세요. 킹킹쉽기 조회사 킹킹쉽기 김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서리씨. 저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해진 것 같아요. 서리씨는 요즘 어떠세요? 쿠션만 발라도 너무너무 들뜨고 거기에다가 건조함도 장난이 아니고 요즘에 피부가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한 피부관리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바로 에버콜라겐 인앤업 뷰팅업입니다. 사실 믿고 먹는 에버콜라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왜 에버콜라겐이 믿고 먹는 콜라겐인지 아세요? 에버콜라겐은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요. 먹는 콜라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져서 이것저것 찾아봤었는데 음료 함량이 40에서 50%나 되는 제품들이 있어서 좀 확인하시고 먹어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에버콜라겐 제품은 당뇨함량이 0%이라는 점.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에버콜라겐의 주원료는 흡수율이 우수한 GPH 트리펩타이드 구조의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예요. 이게 에버콜라겐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료인데 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삼중기능성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건가요? 네.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 그리고 관절 및 연골 건강까지 모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꾸준하게 섭취하면 매끈하고 탄탄한 피부로 다시 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부가 좀 건조하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 에버콜라겐 일앤업 비오틴업 적극 추천드립니다. 먹는 콜라겐 선택 시 여기 건강기능식품 마크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대한민국 1등 콜라겐 에버콜라겐과 함께 깊숙하게 이 매끈하게 업! 차오르는 생생한 피부를 경험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